특이한 운동을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? 탄츄 플레이 네 이게 뭐예요? 현대 무용을 필라테스나 발레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일반인들이 조금 대중적으로 칠 수 있게 원래 우리 같이 하자 탄츄 플레이 말고 칼로리 소모가 가장 많은 게 줌바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, 한 시간 하면 1000칼로리 1000칼로리 에? 1000칼로리? 저게 더 난데요? 이거 한 시간 치면 다음날 허리랑 허벅지가 그냥 쏙 빠지는 게 느껴져요 1000칼로리?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자, 여진 씨 왔는데 우리가 줌바를 그리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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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일어나서 할 때 아! 아! 산삼이도 따라해 음악 주세요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? 힘내! 쉬워, 쉬워 좋다 용만이 형, 쉬워 뭐요? 용만이 형, 쉬워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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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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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어, 다 됐다 이게 봐, 이렇게, 오, 좋아 오, 좋을 것 같아요, 3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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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 M3, 괜찮아요? 물이 있어 물이 있어 물이 있어 이렇게 50분을 논스톱으로 50분을? 분명 힘든데 그냥 하게 되네, 몸이 너무너무 신나니까 지금 반 떨어졌어요, 완전